Q. 제중기 아, 언비드인을 5밀리언까지 넣어요? 와우 다섯 배 재밌겠는데? 행성기 꽉 채워가지고 모드 안 쓰고 최원단의 도라 한 번 어, 4-4-16 작전 좋습니다 뭐야 이거 아, 왜 우주항계때 자꾸 개기는 걸까요? 자꾸 죽을라고 찬해 먹으러 가야지 얘들이 그냥 때리나봐 습관적으로 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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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레이터 동압력 흠 흠 승선 아, 우리 속고까지 해서 과연 70K가 되는구나 자 연방함대가 오셨어요 230짜리 야계 야계요 자, 여기 두개 터트렸고 어, 멀티브 클라이스 우선 노말로 최대한 해보고 모디를 다음엔 모딩이지 모딩이지 뭐 연구소 업글요? 공학, 공학을 하려고 했는데 공학이 아직 연구가 개발이 안 돼있네요 근데 연구소 업글은 좀 조심해서 해야 돼요 에너지가 들어가는 거라 그래서 연구소 업글은 좀 조심해야 됩니다 어, 이거 다 열었는데 어 뭐 할까 동기화 로봇 제작 속도 증가 영향력 증가 동기화 하자 방어전 로봇 제작 속도 증가 불만도 떨어지고 유기치 우토피아 동기화 합시다 동기야 어서와 동기화 로봇 금방 만들겠네 동기야 놀자 로봇 동기들아 배사량 수만하나 3.7K 근데 얘들은 안 때리더라고 AI 난이도에 따라 좀 차이가 있나 적절히 퇴덜하지 않는데 나한테면 막 테러하겠다 저거가지고 나한테면 막 테러하겠다 나한테면 막 테러하겠다 저거가지고 흐흐흐흠 흐흐흠흐흠 윽 액석 윽 액석 아초바이온이요? 글쎄요 토탈워 끝나고 해야될거 같은데 근데 뭐가 나와야 하는데 패치라던가 디엣이라던가 굳이 할 필요가 할거 없으면 하자 우리가 하다가 업적 하기 위해서 할거 없으면 어? 우주항 터졌는데? 잠깐만 이거 우리가 만든 우주항 우주항인가? 어 이거 만들었던 우주항이잖아 아이씨 아 포화! 포화 여긴 어쩔수 없어 포화는 어쩔수 없어 같은 행성이 옆에 있어가지고 요거 부신 다음에 포화 부시러 가야겠다 3.2K 아이씨 근데 내가 만들어놨는데 죽을라고 복수해주겠어 다시 만들면 안돼 왜 행성이 이름이 똑같은게 있지? 크라노데스 크라노데스라고 똑같은 크라노데스 랜덤하게 돌리다가 똑같이 들어간거지 맞나보지? 성계가 다른데 이름이 이랬다 마아 먹어라 내 미사일을 빠바바바밤 공격이 최선의 방어입니다 수비를 모르는 사람 또 터졌어 와가지고 뭐지? 이게 왜 철병 요새인데? 무슨 가는 길목에 있나봐 하이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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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 하이퍼냐? 하이퍼 길목에 있나보다 거기 걸리는 거 보니까 저기다 덫 하나 깔아 놓으면 대박이겠는데 덫이나 하나 깔아 놓을까? 하이퍼 심심한데 여기다가? 그치 어차피 어디보자 어디였죠? 가는 데가 여기죠? 여기 덫이나 하나 깔아 놓읍시다 금융스테이션 여기다 깔면 대박이겠는데 사이에 덫이나 하나 깔아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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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그치 뽀아 뿌시러 가야지 뽀아랑 7.3 보입니다 7.3 저걸 깨뿌시고 부신 다음에 잔해를 먹으면 되겠지 그치 저걸 깜짝농 저걸 깜짝농 ㅋ 훗 흐음 흐음 흥흥흥음 자꾸 와요 일루 그흐흑흥 통곡에 통곡에 우주야 우주 양성자월의 임펄스 추진기 개발 안 되겠다. 저거 먹으면 여기 하이퍼 길이인가봐요 왜냐면 옆으로 들어오는 애들은 그냥 지나가는데 위에서 내려오는 데가 걸리나보지 야 이 자식들아 아까 너희 때려 부셨어? 나도 부셔줄게 2기열 후의 안상 아 후딜이 너무 길어 워프가 선딜은 괜찮은데 후딜 뭔지 알죠? 얘들은 벌써 움직이잖아 근데 우리는 워프 후유증이 있나봐 워프하고 난 다음에 한참 기다려야 돼 하아 임무중 실종.. 왜 실종됐어? 어이? 왜 실종됐지? 모르겠는데? 왜 실종됐을까? 건설사인데 왜 실종됐지? 후퇴하느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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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여기 만들려고 해놓은건데 깜참한데? 실종될 일이 없는데 여기 우리 영역이잖아 이해가 안가는데? 왜 실종되지? 후퇴하느냐고 우리 땅에 가는데 적을 만나도 실종이 안될텐데 바로 앞이라 홈페이지 회피한다고 실종되나? 회피한다고 실종된다고? 아니, 네로다가 여기 잡곡 걸리잖아 회피를 안하게 해야겠다 수비자 스읍! 그렇다고 실종되나? 다음 섹터로 넘어가면 되는거 아니야? 왜 실종이 되지? 이거 땄나요? 오케이 그러고 보니까 언어멀리 해가지고 과학자 없어지는거는 패치됐나봐요 터지는거 있죠? 그런경우 지금 하나도 못봤는데 옛날에는 언어멀리하다가 실패하면 터졌었거든? 근데 그거 패치됐나봐 안터지네? 이번엔 11일짼데 한번도 안터진거 같아요 생각을 해보니까 응 만들고있냐? 뭐야 뭐야 뭐 만들고있어? 어디있어? 아 다왔네 부통 수리완료 21점이고요 강한? 터져요? 나왜 안터지지? 3.2 아까 7,000짜리가 하나 알짱알짱거렸는데 7,000 7,000 7,000이 어디있을까 7,000이 어디있을까 7,000이 어디있을까 여기가 길이네 진짜 그치? 하이퍼 이게 길이야 여기다 걸리는거야 내가 더까지 깔면 대박이겠다 어 후원 예스 예스 후원 74 이 정도면은 보자 5월 10등 압도 여전히 잔해가 두개가 있을텐데 포아랑 포아 잔해를 먼저 먹죠 프로젝트 자 7,000짜리가 어디갔냐 여기 밑에있다 뽀개로 갑시다잉 요거 뽀개면 거의 항복 또 터졌어요? 구축함이 또 터졌어 자 공학연구 방어스테이션 개조점수 임펄추진기는 이건 잔해먹으면 임펄추진기는 될 것 같아요 그냥 개조점수 하나 더 개조 아마 되는거지 개조가 됐죠 보자 아 권리 견봉판 하는거 있다 생겼다 아 그래서 이게 안됐나? 권리에 통합이 안됐나 그래서? 아 이따 한번 나중에 한번 해봐야겠다 음 하여튼 이제 견봉판 적용이 가능해요 그쵸? 생성도 할 수 있어요 생성도 할 수 있어요 어 로봇 추상화가 있네 와 내가 만들수도 있구나 로봇을 너무 적다 한 20개 있어야 되는데 특성 점수 3개 우리 업을 먼저 해야겠지? 하나 가지고 할만한게 있나? 이제 모습을 바꾸자 음 아 이게 제일 낫다 바꾸려고 해도요 근데 촉수를 좋아하시면 촉수로 촉수로 갈까요? 달거면은 나 이걸 하나 더 달고 싶어요 광물 10% 광물 10% 달고 이거 로봇 유지비는 놔두고 이거 로봇 유지비는 놔두고 통치자 의견 빼고 덩치 빼고 나중에 이 연구 올라가는거 있지? 연구 어디있지? 연구 10%씩 올라가는거 어? 그거 없나? 위엔 없어요 임진진 73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임진진 73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임진진 73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촉수로 가서 어 없네 얘는 어 여깄다 여깄다 논리엔진 있다 여깄다 여깄다 2점짜리 여깄네요 반짝 아이디어 정구 오케이 어 광물만 먼저 하나 광물만 먼저 이름을 뭐를 넣을까요? 텐타클로지 쿠툴루를 따가지고 쿠툴리 쿠툴리안 뭐 이런거 쿠툴로보 이런거 어때? 쿠툴 로보 쿠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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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툴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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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툴리안스 우주에 쿠툴루가 강림하는 겁니다 이제 이거 얼마 걸려요? 적용하는데 어 어 얼마 안걸리네 33달밖에 안걸려 오케이 바로 가고 DM선은 이따 연구하고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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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툴리안 쿠툴로보 보다는 쿠툴리안이 좀 나은 것 같아 쿠툴리안 광물을 또 10% 적용시켜주는 아주 좋은 어 먼저 한번 쿠툴루에 관련된 게임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쿠툴루의 구름 뭐 이런거 있지 않아? 게임으로 옛날에 대도서관님 하는거 본거 같은데 쿠툴루 게임 어드벤처 게임 같은거 있지? 공포 어드벤처 게임 컨스트럭션 컴플리트 누가 그런거 안내주나? 모드 같은걸로 쿠툴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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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그냥 와 완전히 낚았어 여기 좋아 여기 서있으면 다 먹으셨어 쿠툴리안 사라멩나는 낚는 어부가 되어라 여기 더이상 안맞으면 되겠다 돌아가라 쿠툴리안 빨리 플레이트 먹으러 와 자네먹으러 와 빨리 자네먹으러 누가 오고 있는거야 지금 아무도 안오고 있네 이거 수비적으로 한 다음에 자네먹으러 빨리 빨리 여기가 아주 좋은 명당짜리입니다 낚시 예능이 인기인데 아주 낚시하기 좋은 곳이에요 대어를 낚을 수 있는 우주왕이 양쪽에 있고 우주왕이 양쪽에 있고 통합력이랑 트레이터랑 총매랑 뭐 살 거 없나 돈이 많이 남는데요 신비 요새 요새에 대한 정보를 좀 얻어볼까 모든 구조물은 파괴될 수 있지요 요새 안으로 들어가볼 수 있나요 방법이 있대 누가 요새 를 만든 겁니까 퍼지나 수키기를 좋아하는 자들이 만들었대요 리들러? 우주 리들러가 만들었나 동력을 어디서 구하는거죠? 암흑물질에서 한대요 도움이 안되는 얘기를 자꾸 하고 있어 그치 음 우주의 신비 다른 무언가 알려주세요 성계를 표시해두었다 우주의 신비 어디에 있나 딴거 우선 꺼보자 헷갈린다 알레베이터 여기 여기 여기에 있다고? 아니 아니고 여기 아니야 이거 아니고 여기에 있네 여기에 뭐가 있다 여기에 뭐가 있구요 저 우리 자네에 표시하는거고 여기에 뭐가 있대요 가볼까 한번 탐사 자네 먼저 먹고 가야겠다 아니면 함대를 보내던지 만났습니다 어우 늦었네요 반참 걸렸네요 또 터졌어 대박 평화제한 가자 가자 미사일 발사 슉슉슉슉슉 상대방도 미사일이야 아니구나 우와 터지는거 봐 레이저구나 와우 판타스틱 녹아버렸어요 구축화마는 터졌네요 판타스틱 페이베 음 삼천 볼텍스 볼텍스 부시면 요거 안 받아도 되잖아 그치? 다시 올라갑시다 어 막 터져요 지금 여기서 뭐야 이거 이게 AI가 저기에 뭐가 있으면 안와야 되는데 멍청해서 계속 오는거지 머리가 좀 나빠 전쟁밟아 어 얘 쎈데 저랑 붙었어요 통수 쳐야지 팟사반 멀텍스 멀텍스로 갑시다 또 터졌네 어 우주항이 터졌어 뭐야 아 얘 또 터졌네 여기 포화 아 이 망할 놈들 진짜 몇번을 터트리는거야 죽여버릴라 저기만 터트려 치사하게 숭 현재 36점이구요 다 딸려면 62점 9집 3점이 필요합니다 총 토탈 정략 요새 점점을 정략 우리가 저번하다가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는 거 같은데 뭔가 순서가 있었지 않았어 뭐 오른쪽으로 간다 왼쪽으로 간다 이런거 있었던거 같애 기억으로 그쵸 왼쪽을 돌린다, 오른쪽을 돌린다 이런거 이번에 할 때는 좀 공략을 보고 할까? 공략이 있으면 방향을 알아야 될 것 같애, 힌트가 없더라고 딱히 큐레이터가 힌트를 해주면 좋을텐데 에너지 보호나 흐흐흐흐흐흐 와우 브레콜 브레콜 멋있다 없어졌구요 이거 그냥 다 때려보십시다 란도 생체금속 있죠? 회복되죠? 오케이 자 인펄스 추진기 잔재로 제가 먹을 수 있다 했죠? 액스레이저도 됐고 대박 엄청 먹을 수 있어 지금 와 나한테 몰아주기 하나봐 쟤들이 너무 고맙다 멀텍스 멀텍스 일부러 나한테 져서 연구력 이런걸 모아주는거지 엑스레이저 엑스레이저 어 잠깐만 너 어딨냐 실종됨 잘 도망갔나보네요 그쵸? 다행이다 호우씨 어떻게 공격 받았지? 12,000 전함을 더 뽑을 수 뽑읍시다 컨스트럭션 컴플리트 저는 저는 후원 공학 701 자 업그레이드가 몇개월 남았죠? 절반정도 했어요 그리고 최상의 중추 10개월 반물질반응로 25개월 오케 오 여기 좋은데? 이건 뭐지? 아 연방함대구나 별 5개짜리 아 또 터트렸나? 아 이거 뭐야 우리건가? 어디 어 어 터진거 터진대 안 터졌지 안 터졌지 오케이 야 이거 계속 여기만 먹어도 이런거 엄청 먹겠는데? 됐어요 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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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과학선 돌아왔네요 어 버텍스 컨스트럭션 컴플리트 컨스트럭션 컴플리트 어 태양을 거의 덮을만큼 우리 함대가 많아 대박 많아 가오스포 강화보호막 펄스틸 소재 공학력 공학력 물리학 가오스포도 먹었고 혹시 우리보다 없는 기술이 우리가 있는 기술을 보면 아예 안 먹기 때문에 없는 기술 먹어서 너무 좋네 개발 안하길 잘했다 개인 쓸데없이 어 어 같이 싸워주는 이 고마움 죽어라 이 냥이들아 고양이들아 죽어라 냥이들 내가 키울거야 나만 냥이 없어 일로와 협약체결 무형연맹 음 아시따 침묵질하긴 죽을라고 우주 침묵질 자 또 얻었어요 가오스포는 이거 연관 안해도 먹겠다 아 자꾸 와서 갖다 죽어주고 초기암 한 대씩 와서 흫흫흫흫흫 야 이게 왜 노다지냐 이게 쟤네 바본가봐 아 히히히히히히히히 자 최상위 중초 됐구요 음 타라포밍 하나 해서 기계에 머신월드 하는거 할까 타라포밍 머신월드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머신월드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머신월드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머신월드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3.13일 또 터진다 이야 전함도 잡는다 우리가 대박이다 와 이야 좋은데 흫흫흫 좋아 피싱 다시 찾아야네 에너지는 여기를 깨려면은 4k는 있어야 돼 가오스포 됐고요 4K는 있어야 되거든요 또 실종됐어 수비적으로 바꿔놔 수비적으로 되어있는데도 실종됐네 왜 실종됐지? 자꾸 우리 일부러 뺑이치는거 아니야? 쉴려고? 일 안할라고 이것들이? 일부러 숨는거 같은데? 만련병장같이 그렇지 않고서는 이거 반물집 안은거 됐고 에너지 이번에 들어온거죠? 에너지 에너지 이거 측정기 빼고 제가 저장치 어레 달고 어레 두정? 어레 하나? 플라즈마를 빼고 미사일을 달아야지 미사일 어레 쉴드가 왜 안달렸지? 쉴드가 없나? 좋은게? 하긴 보험막이 날수도있지 하긴 보험막이 날수도있지 음.. 얘는 쉴드가 날려나? 축정기가 날려나? 오케오케 오케오케 음.. 축정기 두개? 후아 감시 업그레이드가 7000..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